잘랐나? 안 지울었지 누리야 그렇게 뛰어오면 어떡하노? 떨어지면 어떡하려고? 엄마가 깜짝 놀랐잖아 응? 쉬하고 쉬하고 쉬쉬쉬 쉬쉬 선생님 나 잘 먹는다 먹기 싫어 왜? 나도 먹기 싫어 왜? 먹기 싫대 먹고 싶은 포함이 아닌데 또 아.. 손가락 바야뜰로 오자마자 으잇, 짜쓰기 인마 이 좀 범범범범범범범범벅 좀 맞아야 되겠대 응? 요리야 요리채에도 아침마다 나 좀 더 밥 먹으러 가는 자식 불안한 의미 마음을 제거하는 자식 네야 누구야? 반응 적당히 흐르는 자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